타이타닉의 한 장면이었어요. 침몰될 위기에 왔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연주자들은 전혀 어떤 마음의 동요가 없이 갑자기 연주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저 큰 배가 침몰되는 것처럼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쉼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지를 데뷔조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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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멘 아멘